애터미 헤어드라이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친환경 BLDC 모터를 사용해 미세 유해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고 미열 없는 냉풍으로 모발 손상을 줄이면서 강력한 바람으로 신속한 모발 건조가 가능하다고 하니 애터미 헤어드라이기만 있으면 아침 출근 시간도 여유로울 수 있겠네요. 나는 찬바람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1단 2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얇상해가지고 손을 넣지 않고 이거 자체를 넣어서 말릴 수 있어서 이 부분 모양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바람이 일단 세서 금방 말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가 머릿숱이 많아서 미용실 가면 두 대씩으로 이렇게 말리시는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했어요. 강풍과 휴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풍이 제가 쓰던 드라이기의 강품보다 거의 풍량이 1.5에서 2배 정도 센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를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가다 보니까 제가 자고 오면 휴대용으로 드라이기를 갖고 가는데 집에 있는 게 크고 접히지가 않으니까 그냥 휴대용 조그만 거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접히지만 풍량이 너무 약해서 가져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이거가 있으면 그립감이 제가 쓰던 거는 좀 이렇게 두껍고 해서 좀 잡기가 이렇게 좀 손이 많이 벌리지고 했는데 이거는 얇고 하니까 그냥 한 손에 가볍게 쥐어져서 그립감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길기 때문에 머릿결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머릿결이 안 상하는 드라이기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짧은 시간에 빨리 말려야 되니까 바람이 센지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돌려서 쓸 수가 있어서 얇고 길어가지고 넣을 때 편해요. 오히려 두껍고 이게 짧으면 넣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얇고 길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차가운 바람 쓸 때는 이걸 누르고 1단, 2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이런 드라이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쓰는 드라이기는 모양 내기가 좀 불편한 게 찬 바람이 완전히 찬 바람이 아니고 약간 미열이 있는 그런 바람인데 애터미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찬 바람이 진짜 찬 바람이어서 모양 내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애터미 회원가입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했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2017년 3월 2일부로 계좌 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팩 1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인증 완료 후 계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앞으로는 안심하고 애터미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지난 2월, 석세스 아카데미의 7번째 지역인 서울양제 더케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전격 오픈했습니다. 쾌적하고 넓은 강의장 덕분에 강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지역에서 1670명이 애터미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식품만을 만드는 애터미에서 착한 왕교자 세트를 출시합니다. 무양생제 국내산 돼지고기와 당일 입고되는 싱싱한 채소로 만든 만두소에 우리 밀로 만든 만두피를 사용한 착한 왕교자 세트 고기 만두와 더불어 신선한 새우를 넣어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착한 새우 왕교자 역시 큰 기대가 되는데요. 이름처럼 착한 재료들로 정성들여 만든 착한 왕교자 세트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애터미 치간 브러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고간도 와이어 사용으로 솔 브러짐을 최소화했고요. 기본 I자형은 물론 L자형으로도 변환이 가능해 치간 사이사이의 이물질을 보다 꼼꼼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라고 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리뉴얼 출시된 애터미 치간 브러쉬로 건강한 치아 유지하세요. 지난 2월 13일 월요일 애터미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센터장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워크샵에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 190명의 회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애터미의 여덟 번째 글로벌 지사로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는 애터미 말레이시아.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4월 5월 진행 예정인 인천 원데이 세미나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4월달은 4월 25일 화요일로, 5월달은 5월 16일 화요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첫 개최를 성공리에 마친 서울 야간 부엌가 세미나가 오는 3월 13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열립니다. 더케이 서울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저녁 7시부터 9시반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부엌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케이 서울 야간 부엌의 여덟